이 노래를 들어보니 이 노래는 이 노래가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악 우리 알리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나 간단하게 자기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미스트에서 백미스트에서 온 멤버 알리나라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은 오늘 보여드릴 춤은 마마무의 힙! 라는 노래인데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뻐요! 로시아 미녀예요 소리 질러!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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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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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니가 뭐라든 간에 we're special 니가 뭐라든 간에 she's crazy 네 니가 따끔 따끔해 그 관심이 따끔 따끔해 so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이제 미희렛이 가풍을 잡을래 성공을 써본 것과 마침 미셀렛 누구보다 빨리 가름을 걸어 비싼 이중 지도 오래야 I'm not one of these 멋진 내 멋대로 걸어 머리 밖에 무릎 다 해 끝 끝 끝 끝 뭘 아니되면 패션 랄라심 항상 그저 아래슘 Now click me click me 홀린 듯이 슈퍼 Close up close up close up Hit hand hit hit 머리 밖에 불어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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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밖에 불어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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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라도 Reflection 밀랄 수 있어 세상에 넌 하나뿐인걸 근데 왜 이래 네 얼굴에 침뺏니 나의 자극한 여름을 감싸 여기서 뭉쳐 찌질이 뻔싸 다 뿐니 나의 멘탈은 간단해 난 너네보면들러 달아줘 All you wanna be is truly A girl girl you can give me That's it 그런 아들 Get it get it Let's go 너네라니 닮은 패션 너네라니 닮은 패션 너네라니 시간만 더 그저 액션 자꾸 click me click me 홀린 듯이 슈퍼 Close up close up Hit hand hit hit 머리 밖에 불어 Hit hand hit hit 정말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